아 빠져 있구요 제왕열 아 이거는 자 아 이거 여기서 지금 막나요 필드에서요 아 제왕열 두파티 있죠 두파티 약간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2.2 파티요 자 아유 꽤 많이 지금 있는데요 아 이거는 뭐지 텔포 교전을 에 이거 텔포 교전을 노리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지금 야 텔포 교전 인데요 완전히 아 이 자 이때로 지금 교전 인데요 아 이거 자 이 2.2 파 아 만약에 저기 풍요리 지금 또 치나요 뒤에 아 이거 참 자 아이 풍요리 지금요 또 있구요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루션부터 먼저 치나요 풍요 아 바다는 이 바다는이요 아 이거 제가 왜 뭐라죠 아 이거 참 큰일인데요 아 아 아 이 자 클릭미스 인가요 뭐 아니면 자 치죠 아 풍요일도 치구요 제왕열 지금 일루션널 교전인데 일루션널 교전인데 일루션널을 아마 치는 것 같고 자 툭혈은 제왕열 2.2 파티 이 정도면은 지금 에 굉장히 많이 모였구요 자 아 아마 일루션널은 지금 꽤 되는걸로 보이는데 아까 다섯 파티요 다섯 파티요 어느정도 도대체 일루션 자 인원이 꽤 되는데 자 부활 좀 가능하신 분 없나요 음 자 아 높구요 아 아 지금 제왕의 힐러진이 굉장히 튼튼하죠 더군다나 바다는 캐릭터고요 아 지금 많이 누웠죠 일루션 예 저쪽 뒤쪽이 많이 누웠구요 예 여기서 지금 안 밀려요 자 받아보죠 예 캐릭이요 퍼지가 계속 들어가구요 음 음 자 제자리님 놓고 고추바람님 바다는 캐릭터에 계속 지금 휘저어지고 있는데 예 뒤쪽이요 예 풍혈은 지금 아 룬성분을요 자 잘 안 무너져요 힐러진이요 굉장히 그 튼튼한 걸로 지금 그동안 교전해서요 제왕혈은 특히 그게 최대 화력당검 안 눕히는 정도의 그 힐러기 때문에요 이 바다는 캐릭이요 계속 그 생전해서요 버티면서 터지기 때문에 상대가 그만큼 좀 괴로운거죠 예 자 지금은 많이 지금 누웠죠 제왕혈 캐릭터도 자 자 자 많이 누웠구요 일단 일루션 혈이 지금 자 자 많이 생존해 있죠 자 예 아 바다는 캐릭터에 계속 지금 쳐주는데요 지금 인원 차이가 좀 많아 보이구요 예 자 두 다섯 파티 정도 되는 것 같죠 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루션 예 인원 차이가 지금 제왕혈은 2.2 파티 정도구요 예 인원 차이가 지금 제왕혈은 2.2 파티 정도구요 자 예 전에도 그 말했듯이요 일루션이 일곱 파티가량이면 바다는 캐릭터에 어떤 화력하고요 버티는 좀 공격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제가 했는데 지금 일루션을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다섯 파티도 넘는 것 같고 아 많이 지금 모인 것 같은데요 여섯 파티 되나요 확실하진 않은데요 예 지금 밖에서 지금 교전인데요 지금 이거는 지금 아 자 후밑 쪽 바다는 역시 바다는 역시 바다는 캐릭이 지금 계속 버티는데요 이쪽에 지금 다 있죠 생존에 있구요 밀렸다고 좀 보여지고요 예 아 밀렸구요 자 자 어느 정도죠 이게 아이 참 여섯 파티 가량은 되는 것 같은데요 일으편이 따뜻하게